배우 김선호씨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선수 마르코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연기했는데요. 겉보기엔 점잖은 스타일이지만 거침없는 액션과 추격을 보여주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물을 연기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김선호입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어쨌든 일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참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 너무 떨려서 일단 감사한 분들한테 빨리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귀공자를 이끌어주신 그리고 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연출님이고 또 때로는 형처럼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박훈정 감독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신인이라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항상 웃으면서 함께 촬영했던 우리 귀공자 전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하는 순간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.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응원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귀공자를 관람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그리고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. 가족들 사랑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